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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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왔다! 그렇지! 온다! 동현아! 동현이까지 잡아내고 앞쪽에만 나와 그렇지! 배는 죽으면 안 돼! 네! 그렇지! 네! 인간승이네! 오! 댕겨! 댕겨 간다! 네! 동현아! 자! 뒤를! 두지 말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다! 오! 오! 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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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동현아! 뚫지! 오케이! 뚫지! 동현아! 김동현! 김동현! 뚫지! 뚫지! 우와! 메타! 메타! 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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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리고 죄송한데 동현이가 나 이기는 건 상관없어요! 뭐가? 저는 심프로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제목 몰라요? 심프로를 이겨라? 동현이가 한다고 내가 뺏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야! 그게 무상관냐! 그게 무상관냐! 상관없어? 갑자기 동현이가 나 이기는 게 뭐가 상관없어! 동현아 축하해! 비건이다! 비건! 동현아 가볍게 했지? 동현아 가볍게 했지? 가볍게 좋아! 동현이도 가볍게 해서 모네! 형이 얘기해줬다! 동현아! 네! 맞아요 형 때문에! 10프로님의 큰 거 좀 잡아요! 아! 나 10프로님! 믿을 수가 없네! 10프로님의 큰 거 좀 잡아요! 오! 이거 봐! 오! 75! 75! 자! 동현 방어! 75! 야! 뺏다!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어! 대신ати 마! 달려 몇시야? 75! 75? 피 씌워, 피 씌워 나 왔다 형관생 왔다, 온다 대박 사건 결국 또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으악 놔놓고 이걸로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좀 여유롭게 해서 오늘 한 번 배워야 되겠어 이거를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 나 왔다 우와 정관생 왔다, 온다 아, 걸었다 대박 사건 이야, 결국 선생 자, 옵니다 자, 서브리트, 서브리트 벗고 자, 동현 서브리트 어우, 까불어, 까불어 자, 낚시 종류 다 분전 낚시 종류 다 분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뜰채 어디 있어요, 뜰채 뜰채 없어? 우와 뜰채 여기, 여기서부터 해야 돼, 보자 뭐야, 얘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바닷광어 우와, 크다 뜰채, 사이즈 커 우와, 사이즈 봐 아, 정말 짜증나네, 정말 과오가 뭐야 과오가 뭐야, 이게 아, 나 과오가 웬 말이냐고 아, 둘채, 저 선생님 어, 형 몸에 모였는데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뜯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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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야, 야, 이 안으로 없어 안으로 내려와 네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아, 어렵다 잠깐만요 부시리길, 제발 오, 저거 하얀데? 오, 부시리 같다, 이거 네? 어, 부시리예요? 부시리 아니야, 이거? 색깔이 하얘 봐봐, 봐봐 오 씨, 알졌네 선생님 부시리 아니에요, 이거? 부시리? 아, 뒤로 한번 물어볼게 오, 되게 컸는데 선생님 잡았습니다 부시리 아니에요, 혹시? 부시리 아니에요, 혹시? 이거 방어예요 왜? 딱 봐도 방어 아니, 혹시 확률 1푸도 없어요? 네 어디 가, 어디 가요? 어딜 보면 알죠? 혹시나 한번 여기 그... 측면 요기 앞 관절 네 부시드로 뽑힌 거 하고 이 지느러미 이거 거 일자죠, 이렇게 네 부시리는 이 배 지느러미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아, 지느러미 더 뒤에 있어요? 네 좀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아, 방어예요? 근데 일단 키가 왜 이렇게 세지? 아니, 좀 뒤로 뒤로 잃어볼까요? 지느러미 좀 이걸 뒤로 빼면 된다고요? 미끄러워서 한번 땡겨봐 아, 방어 근데 아쉽게 얘는 70은 안 될 거 같아 안돼, 작아, 작아 아 65 65 65 65 65 65 아, 열받아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희 서비스 한 10분만 주세요 서비스 구피디님 구피디님 어, 외람되지만 저 이런 말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주변님 말씀대로 서비스 한 타이밍만 한 번만 따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아니, 프로님이 서비스 달래잖아요 아니, 해외 나가도 밥만 먹어도 다 서비스 팀 나가고 그래요 우리만 없어, 우리만 서비스 좀 주세요 아니, 프로님이 서비스 달래잖아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나이스, 서비스 자, 이랬는데 또 동현 씨가 큰 거 잡으면 미쳐버리네 또 동현 씨가 큰 거 잡으면 미쳐버리네 땅, 땅, 땅 땅 땅, 땅 왔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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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다 있어 크다, 크다, 크다 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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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같은데 어, 맞다, 이거 뭐예요 자, 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옳아, 야, 너 방어 또, 이거 또 방어 아니야 야, 거기지 이렇게 봐 봐 봐 어, 방어다 우와! 이렇게 봐봐봐. 강호다. 우와! 이렇게 봐봐봐. 오, 강호다. 우와! 대왕 쓰레기! 데스 데스! 아, 보자루! 너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그래도 끝까지 고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선배님. 이게 엔딩이야? 어. 이게 엔딩이야? 이게 엔딩이야? 어, 처녀 걸으셨네, 처녀. 비참한 태우를 만지하네. 아침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한순간에 이 쓰레기가 돼버렸어. 왔다! 더 파이트! 더 파이트! 더 파이트! 왔다! 왔다! 더 파이트! 이야, 석하 선생님. 우리 팀, 우리 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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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우리 팀, 우리 팀! 다 있어! 또 광어냐? 어, 쬐는데요, 선생님? 어, 쬐다! 어허어! 부실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 어디 간 거? 야, 그걸 동현아 줄 줄 수 해. 내려올게요. 저기서 나온다. 네. 어휴, 왜 이렇게 까불어. 어쭈, 어쭈! 와, 멀리 가, 멀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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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백하이 고기 올리게끔 줄 좀 막아달라고 해서. 야, 옆으로 쬐다, 이리 쬐다. 와, 저 있다. 어, 크다! 어, 크다! 우와! 백하이 형은 살찐 성인이셔. 자기한테 안 잡으시고 단체들한테 잡으시고 백하이 형님이야, 영원으로! 야, 이거 한 마리 쌍 같아. 뭐야, 삼치, 삼치. 아, 삼치. 아, 삼치. 하하하하. 미터 삼치 나왔다, 미터. 우와, 되게 크다. 우와. 미터 삼치 나왔다, 미터.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야, 이렇게 그거 처음 봐. 우와, 크다. 맷지랑은 아무 상관없는. 야, 이거. 이건 뭐 이래. 아, 정말. 잡아, 대마왕. 우와, 엄청 커. 우와. 야, 이렇게 크고 처음 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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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진짜 크다. 아, 미터급. 미터급. 우와. 형님. 민생국이에요.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도드라파해주고 싶다. 역대급이에요. 아아. 아아. 오늘 왜 이러지지? 나 오늘 정말 왜 이러니? 형님. 우와. 저 경주에서는 안 자고요. 여기. 넘는다, 야. 멘트가 넘어요. 야, 경주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멘트 10분 되겠다. 우와. 와, 멘트 10분 오랜만이다. 어, 과. 거제 대삼치. 멘트 5. 아, 정말. 우와. 광어 60이네. 미터급 삼치. 광어 63에. 멘트. 대삼치까지. 나 왜 이러니? 나 왜 이래? 아따요, 우리 형님. 대단하시네. 좀 만끽하고 툭툭 올릴게요. 자주 못 잡으니까. 좀 만끽하고 툭툭 올릴게요. 뭘 만끽한다는데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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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데? 큰데? 코 코 코. 오, 크다. 오, 크다.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오. 최재형 같은데요? 오, 진짜 큰데? 최재형, 최재형. 오, 최재형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거 같이 있어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그죠? 만져야죠. 만져야죠. 만져봐야지 이거. 언제 만져보겠어요? 아, 역시 오후가 되니까 바로 그냥. 아, 오후? 나 지금 12시 지났어요? 12시 45분이요. 그러니까요. 이제 경기장 도착해서 원푸는 시간이에요. 시합할 때. 딱 이때 도착해. 이제 원푸는다니까요? 우와. 우와.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 예, 예. 아, 이 정도야 뭐. 우와. 비건인가? 비건인가요? 한번 재볼까요? 최대한, 최대한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제일 꼴이 긴 걸로. 불러드릴까요? 38. 38. 오, 좋았습니다. 자, 최재형 나왔습니다. 최재형요? 풍선, 참동, 38. 오, 38 세대야? 최대? 오, 도우 형. 예. 멋있어. 아, 이게 시작입니다. 잘생겼어. 예, 나 저녁 사고실 줄 알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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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지. 이제 경기장 도착했어요, 저는. 예, 시합으로 치면 진짜 지금쯤 원래 라스베아스 그 MGM 그랜드가든 아르베나에 딱 고착해요, 이때쯤. 딱 대기실 들어가서 이제 몸 풀고 한 4시간 정도 뒤에 경기니까 이제 서저히 스트레칭하고 예,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메인이베트 해본 적도 있으세요? 라스베아스는 없죠. 아시아에서 할 때는 이제 메인이베트 했는데 예, 미국 라스베아스는 거의 앞쪽에서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라스베아스에서만 거의 했어요. 미국에서 할 때. 라스베아스에서만 10번 넘게 했어요. 블랙잭? 예? 블랙잭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아, 블랙잭이요? 아니요, 그거 아마 안 했어요. 안 했어? 경기. 넘버링.